수수한 말과 황소 어떤 마을에 원바위라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원하고 관련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옛날 그 지방에 안진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찌나 행세를 하고 가난한 동네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지 평판이 아주 나빴습니다. 아니 그래 서울까지 가서 과거 시험을 보아 진사가 되었으면 어디 가서 벼슬을 살든가 할 일이지 하는 짓이 고작 동네 사람들이나 고생시키는 일이라니 동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만 부자가 되어 잘 살겠다는 거야?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위하여 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등 처먹지는 말아야지 말이야.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을 원에게 가서 제발 안진사를 혼내달라고 청하였으나 이미 안진사가 갖다 준 뇌모를 받은 원은 무조건 안진사가 옳고 고을 사람이 나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나요? 고을 사람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힘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똑똑하고 백성을 무척 사랑하는 원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을 사람들은 또 한 번 기대를 걸고 찾아가서 안진사가 너무나 지독하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부터 안진사가 나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당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여보라. 내가 증거로 삼아서 혼을 내주겠다. 원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부한 사람이 자기가 당한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였어요. 지난번 먹을 것이 떨어져 김서방은 또 안진사를 찾아가 가을에 이자를 잘 쳐서 갚을 테니 곡식을 좀 구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정이 무척 딱하구나. 쌀이나 보리는 없고 수술을 한 말 주지. 수술하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테지. 우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럼 가을에 얼마로 갚으면 될까요? 그저 수술 하나만 가져오라고. 수술 한 말만이요? 지금 가져가는 것 꼭 그대로 이자도 치지 않고 가져오라고요? 농부는 믿어지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그래 수술 하나야. 그런데 나중에 실수가 없도록 여기 장부를 하나 만들어 두고 가지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김서방이 가을에 갚을 것. 수소 하나. 그리고 김서방에게 읽어주었어요. 수소 하나라. 김서방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수수입니까? 수소입니까? 그리고 하나입니까? 한 말입니까? 이런 멍텅고리가 있나. 이 고장에서는 수술을 수소라 하지 않나. 그리고 하나나 한 말이나. 그러면서 김서방의 일하여 거칠어진 무딘 손을 끌면서 틀림없다고 표를 하라고 하기에 김서방은 붓을 들어서 그저 알았다는 뜻으로 그 수소 하나의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수수 한 말을 얻어왔어요. 가을이 되어 안진사에게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제일 잘된 수수를 골라 정성들여 잘 까불어서 수수 한 말을 가지고 안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봄에 양식을 구워주셔서 잘 먹고 살았습니다. 약속대로 여기 가져왔습니다. 아니 자네 이것이 뭔가? 수수 한 말이 아닌가? 예, 제가 장부에 표시해둔 대로 수수 한 말입니다. 이 사람 보게나. 이 장부 좀 보라고. 수수 한 말이 아니라 수수 하나야. 그러니까요. 그저 수수 한 말만 가져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대로 가져왔는데요. 뭐가 잘못됐나요? 한 말이 아니라 두 말이던가요? 예, 끼 이 사람. 언문도 몰라. 한글도 모르느냔 말이야. 수수가 아니라 수수라고. 자네가 가져올 것은... 수수라니요? 순놈 소말일세. 이 고장에서는 황소라고 해야 알아듣나? 자네 집에 암놈 말고 숫소가 있지 않아? 예, 숫소요? 황소라고요? 김서방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수수 한 마리를 주고 황소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앞이 캄캄해서 김서방은 잠시 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진사님, 아무려면 수수 한 마리를 봄해 주시고, 그래 가을에 그 비싼 황소 한 마리를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농담이시지요? 그러자 안진사가 화를 벌컥 내면서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 무식한 놈아, 이 장부를 똑똑히 봐. 네가 알았다고 여기 동그라미 표시까지 하고, 이제 와서 모른 척 한단 말이야? 저놈이 무식한 척 하면서 유식한 진사를 무시하고 망신을 시키네. 하며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제가 아무리 무식하기로 수수 한 마리를 얻어가면서 애주종지하는 재산인 황소를 바친다고 그랬겠습니까?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아니라고 하였으나, 안진사는 귀엽고, 황소 한 마리를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김서방은 원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을 감싸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대낮에 날강도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 수수하고 수수하고 글자 하나가 살짝 삐침이 틀렸다고, 점 하나 아래로 갈 것이 위로 갔다는 핑계로 수백 수천 백 곱을 뜯어갈 수 있나요? 원님, 이제까지 여기 오신 원님은 다 안진산 편이 되어서 우리 가난한 백성들 말을 무조건 틀렸다고, 아니라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이번에 오신 원님께서는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황소를 되찾게 해주십시오. 알았다. 내가 곧 해결해주마. 이렇게 말하고 원은 김서방을 돌려보냈습니다. 도색질을 해도 분수가 있지, 안진산한 자가 형편없구나. 원은 무척 화를 냈습니다. 도색질이란 힘있는 동네 유지나 관리가 백성의 재산을 교묘한 재주로 뜯어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고약한 짓을 말합니다. 이튿날 원은 안진사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안진산은 무척 기뻐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이런 누추한 집에 원님께서 오시다니 황송합니다. 하면서 호대갑을 떨었어요. 술을 가져온다. 고기를 가져온다. 기생을 부른다. 부하들을 대접한다. 원이 갈 때 줄 선물을 꾸린다.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시 짓고 노래하길 좋아하는데 집 안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법석될 것이 아니라 저 물가 바위에 올라가 함께 시를 읊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재주는 업사오나 진사 하나는 하였으니 원님의 말씀에 따르지요. 그러면서 원의 청을 받아들여 종이와 먹과 붓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네 강가의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원이 안진사에게 김서방의 억울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안진사가 손을 내자우며 그게 아니라고 원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팔짝 뛰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도 공자맹자 같은 성연의 말씀을 익혀서 진사가 되었는데 경우에 어긋나는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김서방이 봄에 와서 식량을 달라기에 저도 먹고 살기 어렵지만 하도 다 개서 쌀 한 가마니를 주었더니 김서방이 하는 말이 아이고 진사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먹고 살다 보면 가을이 되겠지요. 이 봄에 먹지 못하여 죽으면 집이 있은들 못하며 논이 있으면 못합니까? 또 중하게 여기는 숫소가 있은들 못합니까? 그러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가을에 농사를 다 지으면 소가 필요 없으니 집에 있는 숫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서 장부에다가 숫소 하나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요. 김서방 말하고 전혀 다르군요. 그 무식한 자가 무식을 핑계대고 무조건 때를 쓰는 것입니다. 부임하시자마자 저런 무식쟁이들 말만 들으시면 이 고장에 얼마 계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십니다. 아니 다스림을 잘하고 못하고는 안 진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김서방을 불러다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면서 바위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김서방은 원의 옷자락을 붙들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했지요. 안 진사는 벌떡 일어서서 김서방을 노려보며 무식한 놈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원은 화가 상투 끝까지 나서 소리쳤어요. 안 진사, 이 바위가 단단하다지만 백성의 원망에는 갈라질 것이오. 당신이 죄가 있다면 이 바위도 그냥 있지 아니할 것이오. 하물며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이 오죽뿐하겠소. 그러면서 바위를 한번 쾅 굴렀습니다. 그러자 바위에 당장 원의 발자국이 패였어요. 또 한번 고르니 바위 한 중간에 금이 갔습니다. 우원과 김서방이 있는 반쪽은 괜찮은데 안 진사가 서 있는 반쪽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원이 말한대로 바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안 진사는 깜짝 놀라 팔을 올리고 춤추듯 허우적거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원과 김서방도 이렇게 바위가 갈라져서 떨어져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안 진사는 비명을 질렀어요. 순식간에 바위가 갈라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안 진사와 바위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원바위는 한 30명이 올라가서 놀아도 좋을 만큼 널찍한 바위입니다. 그런 큰 바위가 원의 발길에 떨어져 나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바위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촌리 고촌보락에 있답니다. 양반 타령 하던 사람 우리나라 세종 임금 때 고불 맹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맹정승이 소일이라는 냇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어요. 물이 꽤 깊어서 고기가 많았습니다. 날이 더운 때라 사깟을 썼는데 사깟 아래에는 금관자 부침 망건을 썼습니다. 사깟 아래에 금관자 망건이 감춰졌으니 이 사람이 맹정승이라는 것을 누가 알까요? 맹정승은 나랏일을 보지 않을 때에는 자유롭게 낚시질이나 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어요. 이런 때일수록 고기가 잘 무는 법이어서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 서울 쪽에서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 하나가 두루마기를 입고 휘적휘적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진검다리가 있지만 얼마 전에 비로 물에 잠겨서 건너려면 부득이 벗어내만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양반이란 방안에서도 좀처럼 벗언을 벗지 않는 법이지요. 그래서 나를 너벗어서 건네줄 사람이 없나 하며 냇가를 두리번거리다가 저만 치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사깟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나같이 서울에서 행세하는 양반이 발을 빼고 물을 건널 수야 있나 존놈 하나 불러서 업으라고 해야지. 서울 양반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낚시꾼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는 다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봐라 그러나 낚시꾼은 여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못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봐라 거기 낚시꾼 내 소리가 안 들리는가 그러자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왜 부르호? 왜 부르다니 양반이 부르면 된큼 대답을 해야지 왜 그리 꾸물거리는 거냐 그러자 낚시꾼도 제법 뻣뻣하게 나왔습니다. 누가 양반이란 말이요? 여기 시골 산다고 양반 아니란 법 있소? 그래 용건이 뭐요? 그러자 서울 양반이 화가 났습니다. 어허 저런 시골사란 말버릇 좀 보았나 나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선비야 뇌를 건너야겠는데 양반 체면에 벗어내벗고 건너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요? 그러니 내가 와서 나를 좀 업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낚시꾼은 두말하지 않고 사깟을 눌러 쓴 채로 성큼성큼 서울선비가 있는 대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선비는 낚시꾼이 맹정승인 것을 알았으면 기절할 만큼 놀랐을 것이지만 그저 시골사람인 줄만 알고 떵떵거리고 있었던 것이고 맹정승은 아무 말 없이 내를 건네주려고 다가간 것입니다. 여름인 데다가 낚시를 하느라고 버선도 안 신고 중일만 입고 냇가에 있었으니 겉만 보면 영락없는 시골사람이지요. 맹정승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서울 양반 꼭 월천을 하시겠습니까? 음 그럼 해야지. 이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냇물에 만났으니 직접 발을 빼서 건너가시지요. 어허 서울 양반이 어찌 발을 빼고 물을 건넌다는 말인가. 마땅히 나를 너버 건넬 일이거늘 말이 많구나.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맹정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삿갓을 쓴 채로 등을 돌려댔어요. 에헴 진짜 그럴 것이지 서울 양반에게 무슨 말이 그리 많은고 그러면서 서울 양반은 엎였습니다. 냇물 바닥에 물때가 올라 미끄러웠기 때문에 등에 엎인 서울 양반의 몸도 자연이 흔들흔들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삿갓이 걸리적거렸습니다. 서울 양반은 그것이 귀찮아서 이놈의 삿갓이 여관성갓인 것이 아니구나 하며 삿갓을 획 벗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건에 금관자가 달렸습니다. 정승이 아니면 달 수 없는 금관자였지요. 금관자를 단 정승에게 업으라고 호통을 쳤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아이고 정승님 그러면서 업힌 데서 당장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럴수록 맹정승은 꼭 업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당장 내리겠습니다. 어쩌기는 어째 이왕 업힌 것이니까 끝까지 가야지 아닙니다. 저를 내려주십시오. 그만 업히면 되나 이왕 업힌 거 끝까지 업혀야지 나는 도중에 내려놓지 못하겠는걸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러면서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맹정승은 서울 선비를 업어다 저편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낚시하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낚시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서울 선비가 넙죽 엎드리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맹정승은 들은 둥 만둥 여전히 낚시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머지않아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맹정승은 못 들은 척하고 여전히 냇물만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일어섰다 엎드렸다 절을 하며 절을 하며 용서를 비는 것은 서울 선비였습니다. 이제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합니다. 맹정승이 낚시대를 거두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원시끄러워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나 이 늙은이가 업어서 건네주었으면 고맙다고 인사나 한 번 하고 갈 일이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 선비가 맹정승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왜 달렸어요?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맹정승은 그냥 갔습니다. 서울 선비는 이번에는 맹정승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엎드려서 다리를 잡아당기니 갈 수가 있어야지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자 맹정승이 드디어 호통을 쳤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 양반의 다리 따로 있고 상놈의 다리 따로 있다더냐.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이지요. 그럼 양반의 발은 물을 만나서 벗지 못하고 상놈의 발은 벗어야 한단 말이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되었다. 어서 내 볼일을 보러 가거라. 저 멀리 맹정승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서울 선비는 비로소 일어나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양반 타령도 사람 차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정치를 잘하기로 다짐하였답니다. 용감하고 겸손한 아이 옛날에 숫길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숫길이는 할아버지의 속을 박박 긁는 장난꾸러기였어요. 낮잠을 즐기던 할아버지는 밖에서 들려오는 숫길이의 안칼진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할머니가 뭐라 그랬지? 나쁜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몰라 몰라. 할아버지는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 간신히 참았습니다. 당장 나갔다간 숫길이를 마구 때릴 것 같아서 참았지요. 그런데 간신히 앉아서 듣자니 숫길이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숫길아 말하기 전에 꼭 생각하고 말하도록 해라. 몰라. 난 잘못한 거 없어. 할아버지는 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숫길아 너 좀 혼나야겠다. 도망가려던 숫길이는 할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에 겁을 먹고 할아버지에게로 왔습니다. 바지를 걷어라. 할아버지는 회초리로 숫길이의 종아리를 때렸어요. 숫길이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도 잘못은 다스려야 하는 법입니다. 할아버지는 다섯대를 때린 뒤 숫길이에게 물었어요. 앞으로도 또 잘못을 저지르겠느냐. 숫길이가 울먹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더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만 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절투기는 숫길이를 보자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는 부디 숫길이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 다시는 숫길이를 때릴 일이 없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숫길이가 그 다음으로 할아버지의 속을 긁은 건 열 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날은 마침 단온날 이었습니다. 단온날엔 그네 타기를 즐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숫길이는 아침 일찍부터 그네를 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 지났습니다. 함께 놀던 다른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숫길이는 계속해서 그네를 탔습니다.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숫길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네 그만 타고 집에 가서 책을 읽도록 해라. 숫길이는 커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나 말뿐이었어요. 숫길이는 그네 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또다시 숫길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네 그만 타고 시를 지어라. 안 그러면 그네를 끊어버리겠다. 숫길이는 커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도 말뿐이었어요. 숫길이는 그네 타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화가 난 나머지 진짜로 그네를 끊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손 들고 서 있거라. 숫길이는 손을 제대로 들지 않고 새끼 줄도 아닌데 자꾸 몸을 이리저리 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초리를 들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모두 열 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열 대로 끊는다. 하지만 못된 짓 하는 게 내 눈에 보이면 더 때릴 거다. 할아버지가 회초리를 놓자 숫길이는 고개를 숙이고 훌적였습니다. 그런 숫길이를 보자 할아버지의 마음이 또다시 아팠지요. 할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하늘을 보며 한숨만 휴하고 내쉬었습니다. 숫길이가 그 다음으로 할아버지의 속을 박박 긁은 건 13살대 일이었어요. 이웃집에서 큰 잔치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숫길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후 중에 할아버지는 숫길이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남들이 보고 있으니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혹시 술을 권하거든 절대 마시지 말고 알겠느냐. 숫길이는 커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마침내 이웃집에 도착했어요. 주인이 버선발로 나와서 할아버지를 반겼습니다. 주인은 할아버지를 마루로 안내했어요. 할아버지는 마루로 올라가기 전 숫길이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숫길이도 알아들은 듯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얼마 뒤 할아버지가 마루에서 내려와 숫길이를 찾았습니다. 숫길이는 한참 뒤에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붉었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너 술 마셨느냐? 숫길이는 커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숫길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인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도중 할아버지는 숫길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 술 마셨느냐? 숫길이는 조금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숫길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 술 마셨느냐? 숫길이는 들릴 듯 말 듯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숫길이를 혼내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숫길이는 다행이라 여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할아버지가 숫길이의 방으로 왔습니다. 회초리를 들고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숫길이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술 취한 아이를 혼내봤자 소용없기에 하루를 기다린 것이다. 할아버지는 세모데를 때리고서야 회초리를 놓았습니다. 이제 숫길이는 울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꾹 참았지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할아버지는 하늘을 보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숫길이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속을 박박 긁은 건 16살 때 일이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학자였어요. 그랬기에 할아버지는 숫길이에게 옛날 역사책들을 읽게 하고 모르는 건 신절하게 가르쳐주려 애를 썼지요. 할아버지 속을 박박 긁은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도 역사책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시간 내내 숫길이는 계속해서 한운을 바랐어요. 할아버지는 꾹 참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설명을 다 들은 숫길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말씀은 틀린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물었지요. 지금 뭐라고 했느냐. 내 설명이 들렸다고. 숫길이는 커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꾹 참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한번 설명해봐라.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아무튼 할아버지 말씀은 틀린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번에도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삼십대를 때리고서야 회초리를 놓았어요. 사실은 더 때리려고 했는데 숫길이가 갑자기 악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만둔 것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숫길이는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길이가 말을 안 듣는 건 숫길이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길이를 가르친 건 자신이니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할아버지는 어두운 하늘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숫길이가 할아버지의 속을 박박 긁는 일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로 숫길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는 게 많은 할아버지였지만 할아버지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숫길이는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숫길이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부하고 욕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보았으면 꽤 흐뭇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숫길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진왜란 일어나자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나라에서 상을 주려 했지만 숫길이는 그 상을 거절했어요? 용감한데 겸손하기까지 한 숫길이를 사람들은 칭찬하고 또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을 들으며 숫길이는 세상을 먼저 떠난 할아버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장난꾸러기인 자신 때문에 한숨 쉬고 눈물을 흘렸던 할아버지를 말입니다. 바람귀신 우리나라에서 2월 초하룻날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귀신을 위하여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람귀신을 영동 할머니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2월 초에 땅에 내려와 한 보름 머물며 대접을 받다가 2월 보름이 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영동 할머니가 내려올 때면 을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는데 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는 비가 오고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미워해서 옷이 젖으라고 비를 데려오고 딸은 고운 옷이 바람에 휘날려 예쁘게 보이라고 바람과 함께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해안 지방에서는 영동이라는 소년이 바람귀신으로 전해집니다. 옛날 동해 바닷가에 밥을 얻어먹고 다니던 가난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 성이 뭐냐 그러면 염가라고 하면 될 것을 말을 제대로 못하여서 염을 영이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무엇인고 이름이요? 아이니까 아이 동 동이요 영동이라고요 제 이름은 영동이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빌어먹고 살다가 몹시 바람이 부는 2월 초하룻날 길거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불쌍해라 하필 이렇게 비바람이 부는 날 죽을 것이 뭐어야 죽어서도 고생이구나 영동아 안쓰럽게 생각한 사람들은 바다가 보이는 길가에 영동이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영동이가 죽고 난 뒤로는 바람의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배가 바다에 나갔다가 자주 파선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바다를 더 두려워하게 되어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영동이가 죽곤 하더니 바람의 피해가 더 심해졌단 말이야. 영동이 하고 바람귀신 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 아니야? 바람귀신 이라면 풍신 이 아닌가? 그렇다면 풍신을 잘 위해 드려야겠구먼. 아니 그렇다면 영동이를 잘 위해 주어야 겠어. 이제 보니 영동이가 우리 동네 복덩이인 줄도 모르고 거지라고 놀려대기만 하였네. 그러기에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영동이가 비록 거지지만 마음씨 하나는 참고 왔어. 어느 날 영동이 머리를 지나가던 어부 하나가 영동아 얼마나 배가 고프냐 여기 고기 한 마리 줄 테니 먹어라. 하면서 고기 한 마리를 무덤에 던져 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어부 고기도 많이 잡히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무사 하였습니다. 영동이를 위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동이를 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의 풍속이 되고 말 알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동해바다 강릉 지방은 풍신의 노여움을 덜타게 되어서 피해가 적었습니다. 영동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효과가 있단다. 이런 소문이 육지에 까지 퍼져서 영동이가 죽은 2월 초하루날에 여러 지방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답니다. 풍신에 달래기 위한 것이지요. 소문은 육지 깊숙이 들어가면서 영동소년이 영동할머니로 변하였답니다. 어쩌면 영동할머니가 먼저고 영동할머니가 바닷가에 다다라서 영동소년으로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영동제사를 지내려면 정성들여서 음식을 장만하여야 하는데 제사 있을 곡식을 볕에 널었을 때 새가 와서 볍씨를 까먹으면 그 자리에서 참새가 죽는다고 합니다. 바다에 나가서 잡은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말려서 영동제사에 쓰는 것은 물론이랍니다. 선화신당 이야기 경상북도 울릉도를 처음 찾아온 사람은 삼척고을의 사또였다고 합니다. 삼척사또는 간신히 새로운 섬을 찾아오기는 하였으나 정작 돌아가려 하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풍랑이 심하여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사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부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도 와본 적이 없는 울릉도를 더럽혔다고 그동안 편하고 조용히 지내시던 섬의 산신령이나 용왕님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합니까? 좀 잘 먹겠다고 가진 죄를 다 짓고 거짓말도 예사로 하고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을 울려가며 돈이나 벌고 또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근수근 나라 흉이나 보고 이 말은 거기 있던 여러 사람들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뒤에 말이야 한마디 거둔 것뿐이고 사실은 벼스라치를 비판하는 말이었기에 사또도 할 말이 없었으나 이제 그만하고 방법을 말하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신령님께 제사를 지내서 노여움을 풀어드린 후에 살 길을 알려달라고 하여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또 일행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3일 계속 제사를 지냈으나 여전히 풍랑이 일어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공포가 어렸습니다. 내 기도에 정성이 부족하여서 그런가 보다. 이제 너희들은 물러나거라. 나 혼자 제사를 지내며 밤을 새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사또 혼자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밤이 되어도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부터 울릉도에는 뱀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맹수도 없는 편입니다. 사또는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심정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 자정이 되었나 봅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사또는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마라. 나는 이 섬을 지키는 산신령 이니라. 내가 조용히 살고 있는데 속물스러운 너희들이 섬을 더럽혔으니 내가 어찌 그냥 있겠느냐. 그래서 바다에 풍랑을 일게 하였느니라.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인간이 뭘 압니까. 그저 용서하여 주소서. 그저 돌아가게만 하여 주소서. 그러자 산신령은 저기 마음이 마음이 놓였는지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중에 따로 데려온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있지 않느냐. 예, 만약에 아무도 살지 않는 섬을 발견하면 부부가 되어 살도록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섬에 떨어져 남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그저 힘을 합해서 섬을 찾아보자고.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남녀를 여기에 남겨두고 너희들은 일찍 떠나거라. 산신령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생시인지 꿈인지 모를 일이었어요. 사토는 사람이 살기에 부적당한 섬인 것 같아 이들을 도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던 것인데 산신령이 남겨두라고 하니까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므로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또는 떠날 준비를 다하고 나서 섬을 다시 한번 탐험하여 보자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 남녀와 다른 부하들은 산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한참 들어가다가 사또는 더 들어가지 말라고 다른 부하들의 소매를 잡아 끌었고 그것도 모르고 이들 남녀는 계속 산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사또와 부하들은 배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참으로 무정한 일이지요. 산속 깊이 들어갔던 남녀는 여기저기 다니며 물이며 산나물이며 나무를 찾으면서 사람이 살만한가 를 살피다가 문득 자기들 둘만 남고 다들 어디로 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금방 사또님이랑 부하들이 우리와 같이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갔지? 아무리 불러도 메아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무슨 일이 났는가 보다. 빨리 해안으로 가보자. 남자는 여자의 손목을 움켜잡고 해안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바다 저 멀리 그들이 타고 온 배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 배가 우리만 두고 떠나가네. 아무리 불러도 배는 여전히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진맥진하여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이곳에 떨어뜨리고 간다는 말입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들은 한낮의 대양볕을 같이 쬐고 한밤의 추위를 같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섬에 사람은 없지만 산신령은 살 것 같아서 신에게 빌기도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고 사흘 나흘 닷새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때를 골라 사또는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가진 고생을 하여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행여나 그들 남녀가 살아 있는가 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이러한 생각을 하며 배를 해안에 갖다 댔지요.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저기를 찾아보다가 백사장 안쪽에 모래동산이 하나 불룩하게 솟아있기에 조심스럽게 모래를 떨어내고 살펴보았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뼈둘이 꽉 엉킨 채 붙어 있었어요? 끌어안고 죽은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독수리의 밥이 되어서 뼈만 남고 만 것이지요. 그 위에 바람이 불어서 모래동산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불쌍해라 우리가 살겠다고 그대들을 죽였구나. 우리는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 이제 이 섬의 사람들이 땅을 일곱며 살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섬의 수호신으로 삼아 사당을 만들고 불악의 안녕과 풍어와 풍년을 빌도록 하자. 이리하여 울릉도에 선화신당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당에는 남자와 여자 고 부부의 조각상이 있으며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떠날 때에는 이곳에서 풍어와 안전을 간절히 빌곤 한답니다. 호랑이와 산사람 옛날에는 장성에서 광주로 넘어가려면 여권이 하나 있어서 쉬고 갔습니다. 여권이라는 곳은 옛날에는 여행하는 관리에게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던 곳입니다. 그냥 원이라고 할 때는 일반 백성도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여권을 지키는 원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손님에게 극진하였을 뿐더러 어머니에게도 효성이 지극하였습니다. 그저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지기는 아침마다 신령님께 이렇게 빌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바쳤어요. 그리고 산에 일하러 가면서 먼저 산신령님께 문안을 드리고 어머님의 평안과 함께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쁜 짐승의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심심하여서 고개 너머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하루 저녁을 친구와 같이 자고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에서 나이든 스님만 보니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저 스님도 해가 저물 때니까 우리 원에서 주무시고 갈 것이고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불땔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려는데 스님이 원지기를 불렀습니다. 어이 이 사람 원지기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를 불렀어요? 원지기 원지기 는 깜짝 놀라 얼른 절을 하면서 예 하고 대답 하였습니다. 저녁이 다 되었는데 어디를 가는가 늙으신 홀 어머니를 두고 예 오랜만에 저 산 너머 친구를 한번 보고 오려고요. 이 사람아 오늘 저녁에 자네 어머니께 큰일이 생겨 예 어머니께 큰일이요? 이 산에 사는 호랑이가 원에 내려가서 자네 어머니를 해칠 거야. 호랑이가요? 그렇지 그럼 방국의 아들이 놀러 나가면 되겠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찌 친구 집에 가겠습니까? 그는 인사를 하는 등 많은 등 하고 되돌아서 집으로 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다시 붙들었어요. 이 사람 성질이 급하고 먼 그래 그 무서운 호랑이를 어떻게 막으려고 하나? 그야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몽둥이와 횃불을 피워들고 밤새도록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지요. 그런다고 호랑이가 제 뜻대로 못하나? 호랑이도 호랑이지만 호랑이에게 잡혀죽을 사람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든? 호랑이가 불러대니까 오줌이 마렵다 뒤를 보고 싶다 갑자기 답답증이 난다고 하면서 자기 발로 밖에 나가려고 한단 말일세 그래서 죽는 것이지 호랑이가 방에 들어가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고 사실이 사실이 그랬습니다. 하고 하고 걱정이 그저 멈춰서 뒤를 뒤를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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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 아가 갑자기 무슨 죽이냐 궁금하게 여긴 어머니가 물어보았습니다만 원직의 아들은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죽을 그릇에 담아서 마당에 두었습니다. 어머니 아무 말도 묻지 마시고 오늘 밤에는 방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저기 요강도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를 일찍 주무시도록 한 후에 자기는 방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밤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쿵 하면서 호랑이가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호식하기 전에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나서는 지붕을 이리 훌쩍 저리 훌쩍 뛰어 넘습니다. 그래서 호식당을 운해 놓인 사람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기운을 보내는 것이고 이 기운을 쐰 사람은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 목이 마르다 밖에 누가 와서 부른다 하며 나갔다가 그만 호랑이 밥이 되고 맙니다. 호식이란 호랑이가 잡아먹는다는 말입니다. 호식당할 때가 된 사람은 죽을 운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방 밖으로 나가려고 길을 쓰지만 일단 그 시간만 넘기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앞마당에서 휙 뛰어올라 지붕을 넘어서 뒤란에 내리면 이번에는 뒤란에서 휙 앞마당에 쿵 어머니는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효자 아들도 지금은 사정없이 어머니를 대했어요. 연약한 어머니 어깨를 억센 손으로 힘껏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밖에서 호랑이는 지붕을 이리저리 앞뒤로 뛰어넘고 야단이었어요. 그러던 호랑이가 이번에는 마당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코로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사람 냄새와 다른 냄새를 맡은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마당 한쪽에 있는 죽그릇으로 다가갔습니다. 방안에서 창구멍으로 호랑이 하는 짓을 지켜보던 원지기는 드디어 호랑이가 잡살 쪽을 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좀 잠잠해졌어요? 호랑이가 날뛰면 어머니도 날뛰고 호랑이가 잠잠하면 어머니도 잠잠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싹싹 하면서 죽을 핥아 먹었습니다. 무척 맛있는지 시뻘건 혀를 내밀어 입 가장자리까지 깨끗이 핥는 것이었습니다. 더 먹었으면 좋겠다는 듯이 방쪽을 보고 입맛을 다시는 것이었어요. 마치 집에서 기르던 개가 먹을 것을 더 달라는 것 같았습니다. 안심이 된 원지개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먹고 싶냐? 그럼 내일 다시 오렴.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면 매일 저녁 찹쌀 죽을 끓여서 마당에 내놓으마. 말을 알아들었는지 호랑이는 마치 손안개처럼 어슬렁어슬렁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랑이가 가고 나자 어머니는 기절하였어요. 어머니를 주물러 정신을 차리게 하고 찬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머니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 이상하다 돌아가신 너희 외할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어서 나오라고 하더라. 그런데 너는 어쩌자고 나를 붙들었느냐. 그러면서 어머니는 원망스럽게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도 기진맥진 이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낮에 스님을 만났던 일과 금방 다녀간 호랑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이쿠 고마운 스님 아니 산신령님 하면서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들도 기도를 하였어요. 다음날 아침 이들 모자는 산 꼭대기를 향하여 허리 굽혀 연신 절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죽을 끓여 두었더니 호랑이가 내려와서 먹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호랑이는 매일 내려와서 먹고 갔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매일 밤 죽을 먹으러 내려왔고 원지기는 호랑이도 한 식구인 양 매일 밤 죽을 쏘서 내놓았답니다. 호랑이가 원해 잠자러 오는 사람을 해치지 아니함은 물론 나중에는 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강아지처럼 원해 눌러살게 되었답니다. 파랑새 두 마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노총각이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총각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매일같이 일을 해도 가난하니 장가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서나 나랑 같이 먹고 살지 총각은 사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총각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사나 나랑 같이 먹고 살지 총각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소리가 난쪽으로 가서 논도령의 풀포기를 헤쳐보니 사람은 없고 커다란 우렁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네. 그래서 총각은 우렁이를 가지고 집으로 와서 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날 총각은 논에서 일을 하다 점심때가 되자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떡 하니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총각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논 일을 하다가 점심때 집에 와서 보니 어제처럼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총각은 궁금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하러 가는 척 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부엌 구석에 키를 뒤집어 쓰고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방 안에서 어여쁜 색시가 조심조심 나왔습니다. 어찌나 예쁘던지 총각은 넋을 잃고 쳐다보고 만 있었어요. 색시는 뚝딱뚝딱 하더니 금세 밥 한 상을 차려서는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 색시가 바로 우렁이에서 나온 색시 인가 보다. 총각은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농 안으로 들어가려는 색시를 꽉 잡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삽시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전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몸이라 아직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이 살게 되면 반드시 슬픈 이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총각은 이미 색시에게 반해서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작정 색시의 치마자락을 잡고는 놓아주질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색시는 그날부터 총각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각은 곱고 착한 각시를 맞아 살게 되었어요. 유난히 일이 많았던 어느 날 일을 일을 하다 보니 서산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점심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각시는 해가 기울도록 남편이 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들에 나가 보았어요. 마침 그때 고을 원님의 행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각시를 보더니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원님 제 남편은 저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부디 저를 보내주세요. 저는 남편에게 가야합니다. 각시가 아무리 원님에게 동사정해도 원님은 각시를 관하로 데려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해가 다 기울어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각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시가 고을 원님에게 잡혀간 것을 알게 된 남편은 매일같이 관하로 가서 각시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관하의 사령들에게 잡히면 죽도록 매를 맞았지만 굴하지 않고 날마다 관하를 찾아가 각시를 불렀어요. 그렇게 몇 달을 두고 각시를 부르며 통곡하던 남편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남편은 한 마리 파랑새가 되어 날마다 각시가 사는 관하의 뜰을 돌면서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우렁 각시도 남편을 그리워하며 시름시름 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 마을엔 파랑새 두 마리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늘 같이 날아 다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답니다. 어부와 아내 옛날 옛적에 어느 어부와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 바짝 된 낡은 항아리에서 함께 살았어요. 어부는 날마다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낚고 또 낚았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그날도 낚시를 드리우고 앉아서 늘 그랬듯이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앉아있었어요. 그리하여 낚시는 바닷속 깊디깊은 바닥으로 내려갔고 어부가 낚시를 들어올리자 커다란 넙치 한 마리가 걸려나왔습니다. 그때 넙치가 어부에게 말했어요. 이보세요 어부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진짜 넙치가 아니라 마법에 걸린 왕자랍니다. 나를 죽여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나는 정말 맛도 별로 없을 거예요. 나를 다시 물속으로 보내 헤엄치게 해주세요. 그러자 어부가 말했습니다. 그래 말가지 할 줄 아는 넙치라면 당연히 풀어줘야지. 그렇게 어부는 넙치를 다시 맑은 물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바다까지 헤엄쳐 내려간 넙치의 꼬리 뒤로는 피로 그어진 기다란 선이 남았습니다. 어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가 있는 낡은 항아리로 돌아갔어요. 당신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넙치를 한 마리 잡았지 넙치가 자기는 마법에 걸린 왕자라더군 그래서 다시 풀어줬어.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소원이라도 하나 빌어보지 그랬어요.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소원을 빌려 는 거야? 이 낡은 항아리에서 영원히 사는 건 못할 짓이에요. 냄새도 나고 역겹다구요. 작은 오두막이라도 한 채 주라고 빌지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가서 넙치를 불러내고 우리는 작은 오두막이라도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봐요. 나보고 거기 또 가라고? 당신은 넙치를 잡았다가 돌려보냈잖아요. 넙치가 분명 청을 들어줄 거예요. 정말 왕자가 맞다면 말이에요. 남편은 사실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을 거스르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어부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어부가 바닷가로 갔을 때 바닷물은 온통 녹색과 노란색이었고 예전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거기 서서 소리쳤어요. 말하는 물고기야 넙치야 그러자 정말 넙치가 헤엄쳐 오더니 말했습니다. 네? 왜 부르셨나요? 아내가 말하길 내가 너를 낚았으니 뭔가 소원을 빌어야 한다더구나 아내는 낡은 항아리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 오두막 한 채라도 있었으면 하던데 집으로 가보세요. 넙치가 말렸습니다. 남편은 남편은 그 길로 집으로 향했고 아내는 더 이상 낡은 항아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서 있었어요. 어부의 아내는 문 앞에 긴 의자에 앉아 있었지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봐봐요. 훨씬 낫잖아요.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에는 자그마한 뜰과 아담하고 예쁜 거실 두 사람에게 하나씩 마련된 침대가 있는 침실 부엌 식당 그리고 광까지 있었습니다. 노쇠그릇과 식기를 비롯하여 있을 법한 모든 것이 최고로 예쁘고 좋은 것으로 갖추어져 있었어요. 오두막 뒤로는 닭과 오리가 있는 작은 농장이랑 야채와 과일이 자라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근사하지 않아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래 이대로 머물러 준다면 우린 정말 걱정없이 살겠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자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렇게 보름쯤 흘렀을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두막도 너무 비좁고 농장이랑 텃밭은 너무 작아요. 넙치가 어쩌면 우리한테 더 큰 집을 선물해 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걸 그랬어요. 우리 넙치한테 성에서 살게 해달라고 말해봐요. 여보, 오두막이 딱 좋은데 뭐하러 성에서 살아. 남편이 말했어요. 한번 가서 말을 해보라니까요. 여보, 넙치가 이렇게 오두막을 줬잖아. 난 지금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넙치가 언짢아할 거야. 가라면 가라니까요. 넙치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데. 남편은 마음이 몹시 무거웠고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건 옳지 않아. 그렇지만 남편은 길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바닷물은 온통 보라색과 짙은 파란색이었고 탁하고 흐렸으며 예전처럼 녹색과 노란색도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요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거기 서서 소리쳤습니다. 넙치야. 넙치야. 그러자 넙치가 와서 말했어요. 왜요? 또 무슨 일이신가요? 아내가 의리의리한 성에 살고 싶어해. 남편은 반쯤 걱정이 깃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가보세요. 남편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집터에는 이미 돌로 지은 의리의리한 궁전이 서 있었어요. 마침 계단에 서 있던 아내는 궁전 안으로 막 들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말했어요. 어서 들어가요. 그리하여 남편은 아내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분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수많은 하인들이 커다란 문들을 차례로 열어주었어요. 사방의 벽은 아름다운 벽지로 눈이 부셨고 방 안에는 순금으로 만든 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었으며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님 방과 작은 방에는 하나같이 양탄자가 깔려 있었지요. 식탁에는 음식과 최고로 좋은 포도주가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집 뒤쪽에도 마구깡과 외양간 그리고 화려한 마차가 갖추어진 드넓은 목장이 있었어요. 게다가 예쁜 꽃과 싱싱한 과일 나무가 자라는 호화로운 정원도 있었습니다. 넓디 넓은 정원에는 길이가 팔백미터쯤 되는 작은 숲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숲에는 사슴과 노루 토끼들 비롯하여 사람들이 꿈에서만 그려보는 온갖 동물이 살았습니다. 이것봐요 근사하지 않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대로만 머물러준다면 이제 우린 멋진 성에서 살겠군. 부러울 것이 없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텐날 아침 아내가 먼저 잠에서 깨어났어요. 해가 막 중천에 떠오르려는 참이었지요. 아내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아내는 누워있는 남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쿡 찌르고는 말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서 한번 창밖을 봐요. 우리가 이 땅을 모두 가진 왕이 되는 건 어때요? 넙치한테 가세요. 왕이 되고 싶다 구요. 아니 여보 뭐하러 왕이 돼. 난 왕이 되고 싶지 않아. 당신이 왕이 되고 싶지 않다면 내가 왕이 되겠어요. 넙치한테 가서 왕이 되겠다고 말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왕이 되려는 거야. 넙치한테 그 얘기는 못하겠어. 왜요? 당장 가요. 당장. 그리하여 남편은 집을 나섰지만 아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남편은 가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지만 정작 발걸음은 넙치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바닷물은 온통 거무스름했고 아래서부터 위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거기서서 소리쳤어요. 넙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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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또 뭘 하고 싶으신가요? 아내가 왕이 되고 싶어해. 가보세요. 남편은 그 길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궁전에 도착해보니 성은 훨씬 의리의리해져 있었고 높다란 탑이 들어서 있었으며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으로 들어서자 온통 금으로 장식된 고급 대리석과 벨벳 이불과 커다란 황금 괴짝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홀의 문들이 일제히 열리며 궁전의 대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왕이에요.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아내를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아내는 또다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넙치한테 가세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신이 되어야 겠어요. 반쯤 잠이 들어 있던 남편은 놀라서 그만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당신 뭐라고 했어? 나는 해와 달을 뜨게 할 수 없으니 해와 달이 어떻게 뜨는지 기다렸다 지켜봐야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손으로 해와 달을 뜨게 할 수 있는 신이 되고 싶다 고요. 당장 넙치한테 가세요. 여보 넙치도 그건 할 수 없어. 제발 이제 그냥 만족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 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맨발로 남편한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가지 못해요? 그리하여 남편은 바지를 깨어 입고 미친 사람처럼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바깥은 폭풍우가 휘몰아쳐 남편은 땅에 발을 딛고 제대로 서있기조차 힘들었어요. 바람에 집과 나무가 쓰러졌고 산이 흔들렸으며 바위덩이는 바다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무시무시한 어둠으로 변했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쳤어요. 남편은 거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넙치야 넙치야 아내가 신이 되고 싶어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넙치가 말했어요. 가보세요. 아내는 다시 그 낡은 항아리의 안에 앉아 있을 겁니다. 남편은 고개를 기웃둥하며 다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내는 항아리 안에 앉아 있었답니다. 아내는 지난 날을 후회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답니다. 저승에 간 사람 조선시대 홍내범 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염병으로 열흘 정도 심하게 앓다가 죽었어요. 수위를 입힌 시신을 얇은 이불로 싸두었지요. 이걸 염을 한다고 합니다. 시신은 관 위에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 다들 장래에 오길 싫어했어요. 홍내범의 아내만 남아서 곡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시신이 갑자기 굴러떨어졌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기절하였어요. 집 사람들이 와서 염한 것을 풀고 보니 홍내범이 살아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승에 다녀왔소. 이후 홍내범은 지옥에서 겪은 일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길을 갔습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아주 커다란 관아 같은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짐승 같은 얼굴을 한 옥졸들이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내범을 보더니 다가와서는 그를 잡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에는 높은 당이 있고 곁에는 검은 옷을 입은 관리 같은 사람이 서서 말했답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항상 선비를 비난하고 선당과 지옥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였다. 지옥에서 몇만 년이 지나도 나갈 수 없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가 말을 마치자 옥졸 몇 명이 삼지창을 들고 달려와서는 홍내범을 데려가려 했습니다. 홍내범은 외쳤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살펴 주십시오. 그곳에는 금빛 보살이 있었는데 홍내범이 말하는 것을 듣더니 빙긋 웃고 말하더랍니다. 홍내범은 83세까지 살고 동지부사의 벼슬을 지낸 뒤에 죽는 것으로 되었는데 오늘 여기에 온 것은 뭔가 일이 잘못되었구나. 불러오라고 한 것은 전주사는 홍씨라는 자다. 이왕 여기에 왔으니 한번 둘러보고 세상에 가서 지옥이 있음을 전하여라. 홍내범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옥이 있었어요. 지옥의 형벌은 무시무시했지요. 죄인들은 처참한 벌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형제간에 우애가 없고 부모 자식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재물만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벌걱해 달군 새꼬챙이에 몸을 찔렸습니다. 겉으로는 청렴하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뇌물을 받고 약한 사람들을 못살개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구리로 된 개에게 몸을 물어뜯기기도 했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돌아가자 금빛 보살은 지옥을 구경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홍내범은 머리를 숙여 말했어요. 귀한 곳을 구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관리가 옥졸에게 내보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옥졸은 말했어요. 저 강아지를 쫓아가거라. 강아지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니 강물이 나왔습니다. 강아지가 그곳으로 몸을 던졌어요. 홍내범은 겁이 났지만 강아지를 따라서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순간 문득 놀라 깬 것입니다. 시간은 사흘이 지나 있었어요. 홍내범은 저승에 다녀온 이야기를 자랑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정말로 동지부사의 벼슬을 하고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방학중 이야기 방학중이라는 사람의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방학중이 한양거리를 지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다급한 방학중은 어느 양반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잠시 화장실을 빌리자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안주의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드릴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방학중은 천량을 주겠다고 했으나 안주의는 일 없다며 역시 거절했지요. 다급한 방학중은 이천량을 주겠다고 했고 솔깃해진 안주의는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시원하게 볼일을 본 방학중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주의는 괘씸했어요. 그래서 돈을 낸 만큼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안주의는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와서 천량을 줄 테니 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학중은 콧방귀만 뀔 뿐 도무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퇴청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방학중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갈 생각을 안하자 다급해진 안주의는 2천량을 주겠다고 했으나 방학중은 콧방귀만 뀔 뿐이었습니다. 결국 안주의는 3천량을 주어서 방학중을 화장실에서 나오게 했답니다. 한 번은 방학중이 똥이 마려워 길바닥에 똥을 누웠습니다. 마침 밤에 도둑을 쫓으러 다니는 술라 군이 방학중에게로 왔습니다. 방학중이 재빨리 쓰고 다니던 갓을 풀어 똥을 덮어 감추었습니다. 술라 군은 방학중이 수상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귀한 새를 잡아서 덮어놨는데 담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담을 것을 가져오는 동안 새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라 군은 방학중을 기다리다가 호기심이 생겨 그리고 욕심도 나서 갓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는 것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똥이었지요. 술라 군이 속은 것을 깨달았지만 방학중은 이미 멀리 달아난 뒤였답니다. 하루는 방학중이 길을 가다가 담배 장수를 만났습니다. 돈이 없었던 방학중은 담배 장수에게 담배를 좀 달라고 했어요. 담배 장수는 당연히 거절했지요. 담배 장수가 담배를 주지 않자 방학중은 담배 장수를 혼내주겠다고 마음 먹고 담배 장수를 앞질러 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논에 다다르자 일하고 있던 어떤 여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는 달아났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걸어오는 담배 장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형님 빨리 오시오. 여자와 함께 일하던 남자들은 방학중을 혼내주려고 했지만 방학중은 이미 도망가버린 뒤였습니다. 남자들은 대신 담배 장수를 혼내주었어요. 방학중이 담배 장수를 보고 형님이라고 불렀으니까요. 담배 장수는 남자들에게 얻어맞고 담배도 모두 빼앗겼답니다. 용감한 셋째 옛날 옛적에 아들 삼형제를 둔 나이 많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만 셋을 낳고 보니 재롱을 부리는 딸을 하나 낳고 싶은 마음이 들어 부부는 산천을 두루 다니며 공을 들였습니다. 드디어 부부는 그렇게 기다리던 딸을 낳게 되었고 애지중지 예뻐하면서 키웠습니다. 딸 아이는 마냥 재롱을 부리며 별탈없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집에서 키우는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죽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누군가가 말의 값만 빼내어 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지 어떻게 말의 값만 빼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누가 작정하고 한 일이 들림없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시켜서 마구간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명대로 저녁부터 마구간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밤중이 되자 그만 잠이 쏟아지는 바람에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첫째가 잠에서 깨었을 때 역시 말 한 마리가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에게 마구간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둘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졸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밤이 깊어지자 깜빡 졸고 말았고 역시나 말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셋째를 불러놓고 신신당보를 하였어요. 셋째는 단단히 마음 먹고 마구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서 망을 보기로 하였지요. 이윽고 한밤중이 되었고 눈이 스르륵 감겨왔지만 셋째는 이를 악물고 눈을 비비며 졸음을 쫓았습니다. 이때 마구간 주위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셋째는 흠칫 놀랐지만 애써 진정하고 뚫어져라 어둠 속을 노려보았어요. 검은 그림자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셋째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크게 지를 뻔했어요. 그림자의 주인공은 틀림없는 자신의 누이동생 이었지요. 누이동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말 애개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의 간을 꺼내 먹는 것이었어요. 셋째는 누이동생이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방망이지를 치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다음날 아침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연놈 동생을 질투해서 그러느냐 화가 난 아버지는 그날로 셋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셋째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차없이 여기저기 길을 헤매던 도중에 셋째는 무언가를 곱게 싸놓은 보따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뭘까 셋째는 궁금했지만 보따리의 주인을 찾으면 돌려주려는 생각이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다녔습니다. 마침 해가 졌습니다. 한참 주변을 헤맨 끝에 셋째는 커다란 귀화지 반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셋째는 용기를 내어 안에 사람이 있나 확인했어요. 잠시 잠시 뒤 대문이 열리고 예쁘장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누구신가요?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날도 저물고 해서 하룻밤 신세 좀 질까 하고 왔습니다. 소녀는 셋째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안되겠어요. 그냥 돌아설까도 생각했지만 대답하는 소녀의 얼굴에 소심이 가득해 보여서 셋째는 집안 사정이 궁금해졌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원래 저희 집은 이 근방에서 가장 부잣집이고 식구와 하인들도 많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무슨 일인지 한밤중에 괴물이 나타나 하룻밤 사이에 하나둘씩 죽어나가서 지금은 저밖에 없답니다.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인데 낙은해를 들여서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셋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던 것이라면 저는 그냥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상 저라도 아가씨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소녀는 상당히 미덥지는 않았지만 셋째의 의지가 확고한지라 어쩔 수 없이 사랑체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소녀가 차려준 저녁을 얻어먹고 잠시 쉬는 동안 셋째는 길에서 주운 보따리가 떠올랐습니다. 당분간은 보따리의 주인도 찾기 힘들듯 하여 셋째는 보따리를 풀어보기로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물건 보따리 안에는 이상하게 생긴 가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통만 4개가 달려있는 가면 이었어요. 별 희한한 가면을 만들어 놓았다며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용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셋째는 소녀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셋째는 소녀를 설득하여 다락에 감추고 자신이 소녀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괴물을 기다리기로 했지요. 이었고 한밤중이 되자 이상한 기운이 방안에 감돌더니 스르르 방문이 열리고 덩치가 어지간히 큰 괴물이 들어왔습니다. 셋째는 손에 들고 있던 가면을 쓰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괴물은 가까이 다가와 이불을 걷었습니다. 순간 셋째의 눈에 머리가 세게 달린 괴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더 놀란 것은 괴물이었습니다. 그 괴물의 눈에 자기보다 머리가 하나 더 달린 괴물이 이불 속에 누워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도대체 너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셋째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괴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모아둔 비당과 땅 속에 금은 모아들이다. 이 집이 워낙 부잣집이라 우리를 광에 쌓아두고 땅 속에 묻어두어 괴물로 변한 것이다. 우리는 가끔씩 바람도 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요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집 사람들을 한 명씩 해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꺼내서 바람을 쐬어줄 것이니 그만 돌아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라. 셋째는 괴물을 타일러 보내고 날이 밝자마자 소녀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광에 쌓아둔 비단들과 땅에 묻어둔 금은 부하들을 꺼내서 마당에 놓고 바람을 세게 해주었어요. 그 뒤로는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셋째는 소녀와 정이 들어 결혼하게 되었어요.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셋째는 집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무사히 지내고 있는지 궁금 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만 집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되는 구려. 셋째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아내에게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락에 고이 숨겨둔 파란병 노란병 빨간병을 꺼내어 셋째에게 주었어요. 이 병들을 꼭 간직하고 있다가 위급해지면 사용하세요. 그라곤은 말 한마리를 내주며 무사히 다녀오라고 배웅을 했습니다. 네 금방 다녀오겠소. 셋째는 급한 마음에 말을 재촉하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부모님과 형제들은 보이지 않고 누이 동생만이 자신을 반기며 맞이하였습니다. 다들 어디 가셨나? 오늘은 다들 일보러 나가고 저만 집에 있어요. 잘 돌아오셨어요. 누이 동생이 밥을 지을 때까지 푹 쉬고 있으라 말하며 방을 나가는데 누이 동생의 치마 밑으로 꼬리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누이 동생이 여우였구나. 셋째는 누이 동생이 방에서 나가자 그간 식구들이 여우에게 잡아먹혔다는 것을 직감하고 몰래 달아날 국미를 냈습니다. 셋째는 슬그머니 방에서 나와 말에 올라타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거기 서요. 언제 따라 붙었는지 여우 누이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아무리 말을 빨리 몰아보아도 금방 쫓아왔어요. 셋째는 아내에게 받은 세 개의 병들을 꺼내서 그 중에 노란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노란병이 땅에 떨어지자 곧 가시덤볼이 되어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우 누이는 이리저리 잘도 피하며 바로 뒤쫓아 왔습니다. 잡히려는 순간 셋째는 빨간병을 집어 던졌어요. 빨간병에서는 불길이 솟아나와 간신히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여우 누이는 불길을 뚫고 셋째를 쫓아왔습니다. 할 수 없이 셋째는 마지막으로 남은 파란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순간 셋째의 뒤로 푸른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뒤따라오던 여우 누이는 강물을 건너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만 질렀습니다. 하나만 더 먹으면 백개가 되는데 셋째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여우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세 개의 병으로 여우 누이를 다 돌린 셋째는 무사히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구렁이와 결혼한 색시 아주 먼 옛날 어떤 아주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글쎄 사람을 안 낳고 구렁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징그러운 걸 방에서 키울 수도 없고 해서 부엌 구석에다 삼태기로 씌워놓고 키우는데 이 구렁이가 또리를 들고 점잖게 있다가 때가 되면 스르르 기어나와서 밥을 먹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 옆집에는 세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옆집 세 딸들이 구렁이를 구경한다고 놀러 왔는데 첫째 딸이 구렁이를 보고는 아우 징그러워 하면서 막대기로 구렁이 왼쪽 눈을 쿡쿡 찔렀습니다. 둘째 딸이 구렁이를 보고는 아우 더러워 하면서 막대기로 구렁이 오른쪽 눈을 쿡쿡 찔렀습니다. 구렁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말았어요. 셋째 딸이 그걸 보고는 어머 구렁덩덩 신선비님 불쌍하기도 해라 하고 옷고름으로 구렁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구렁이가 어머니에게 졸랐어요. 어머니 저를 옆집 딸에게 장가들게 해주세요. 당연히 구렁이 어머니는 기겁을 했지만 그래도 구렁이는 자꾸 졸랐습니다. 가서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정 안된다고 하시면 저 아궁이에 들어가서 다시는 안나올거에요. 이렇게 부득부득 졸라대니 구렁이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이집 딸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었지요. 처녀들 어머니는 펄쩍 뛰면서 안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딸들에게 물어놔보자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첫째 딸과 둘째 딸은 펄쩍 뛰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딸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좋다면 가겠어요?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지요. 그래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렁이와 혼인을 한 후 첫날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렁이가 허물을 쓱 뻗고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물도 환하고 아주 멋진 새신랑이었습니다. 구렁이는 허물을 색시에게 주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것을 잘 간수해 주시오. 만약 이게 없어지면 나도 사라지게 돼요. 색시는 그 허물을 고이고이 주머니에 넣어서 옷고름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들이 놀러와서는 구렁이 허물을 좀 보자고 자꾸 보챼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주머니를 억지로 빼앗아서 보더니 그만 심술이 나서 활활 타는 화로 속에 던져버렸어요. 허물은 홀랑 타버렸고 구렁덩덩 신선비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색시는 구렁덩덩 신선비를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정차없이 가다 보니 웬 노인이 산에서 괭이지를 나여 밭을 일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새파란 저고리에 하얀 바지 입은 구렁덩덩 신선비님 이리로 가는 거 못 보셨어요? 이 산밭을 다 읽어주면 가르쳐주지 그래서 그 큰 산밭을 다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 산 너머 큰 바위 지나 좁디 좁은 길로 갔지 하고 가르쳐주었습니다. 그 길로 하염없이 가다 보니 까치들이 나무에 집을 짓느라고 바쁘게 날아다녔습니다. 까치야 새파란 저고리에 하얀 바지 입은 구렁덩덩 신선비님 못 봤니? 집지을 삭정이 하나름 따다주면 가르쳐주지. 색시는 까치가 집짓기 좋게 삭정이를 하나름 따다줬습니다. 저 고개 넘어 가시덤불을 지나 개울물을 따라갔어. 까치가 가르쳐준 길로 한참 가니까 할머니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방망이로 두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새파란 저고리에 하얀 바지 입은 구렁덩덩 신선비님 못 보셨어요? 이 빨래를 다 해주면 가르쳐주지. 색시는 할머니의 산더미 같은 빨래를 모두 깨끗하게 빨아 놓았습니다. 저 산비 탈날에 작은 집에 구렁덩덩 신선비가 살고 있어. 할머니가 말한 집으로 가니 마침 밤이 되었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는 달 구경을 하고 있었지요. 저기 저 밝은 달을 나는 보는데 우리 색시도 보고 있을까? 색시는 옆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저기 저 밝은 달을 나는 보는데 우리 서방님도 보고 계실까? 구렁덩덩 신선비가 깜짝 놀라 쳐다보니 그리운 색시가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면서 이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여섯 마리의 백조 옛날 옛날 옛적에 어느 왕이 드넓은 숲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들짐승 한 마리를 정신없이 쫓다 보니 신하들은 하나같이 뒤쳐지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해는 떨어지고 왕은 가만히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제야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머리를 심하게 떠는 노파 하나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노파는 다름 아닌 마녀였습니다. 여보시오 왕이 마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 숲에서 나가는 길을 좀 알려주지 않겠소? 전하 그러도록 하지요. 마녀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답니다. 이 조건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전하는 이 숲에서 영원히 나갈 수 없고 여기서 굶어죽게 될 겁니다. 무슨 조건이요? 왕이 물었습니다. 제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전하가 여태껏 보아온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전하의 신부가 될 자격도 충분히 갖추었지요. 전하가 제 딸을 왕비로 삼아주시면 숲에서 나가는 길을 알려드리지요. 노파가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왕은 그러겠다고 대답했고 노파는 왕을 궁색한 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불가에 앉아있던 딸은 기다렸다는 듯 왕을 맞아들였습니다. 왕의 눈에도 딸은 과연 무척이나 아름다웠지만 그렇다고 꼭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바라볼 때마다 뭔지 모를 오싹함을 느꼈어요. 왕이 딸을 말에 태우고 나자 노파는 길을 날려주었고 왕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왕은 벌써 한 번 결혼했던 터라 첫 번째 아내한테서 사내아이 여섯 명과 여자아이 한 명을 두었습니다. 왕은 이 일곱 아이들을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의붓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못되게 굵고 혹시나 상처를 줄까 봐 마음 졸이던 왕은 숲 한가운데 자리 잡은 외딴 성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성은 깊숙한데 감춰져 있었어요. 길을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여자가 왕에게 마법의 실타래를 선물해 주지 않았더라면 왕마저도 길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 실타래를 앞으로 던지면 실타래는 저절로 풀려 왕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려고 자주 집을 비우자 왕비는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왕비는 왕이 저 밖과 숲 속에서 혼자 무슨 볼일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왕비는 신하들에게 큰 돈을 쥐어 주었고 신하들은 왕비에게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 길을 가리켜주는 실타래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난 왕비는 안잘보절 못하더니 끝내 왕이 실타래를 어디에 숨겨두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러고는 흰색의 자그만 비단 셔츠 몇 벌을 만들더니 셔츠의 어머니한테서 배운 마법을 걸었습니다. 왕이 사냥을 나간 어느 날 왕비는 셔츠를 집어들고는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실타래가 길을 가리켜 주었어요. 멀리서 누군가가 오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아버지가 오는 줄 알고 기뻐하며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셔츠를 하나씩 아이들에게 던졌습니다. 셔츠가 셔츠가 아이들 몸에 닿자 아이들은 백조로 변하더니 숨 너머로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왕비는 꽤나 흡족하여 집으로 돌아갔고 의부 자식들한테서 벗어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오빠들처럼 왕비에게 뛰어가지 않아서 왕비는 여동생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다음날 왕은 아이들을 보러 찾아왔지만 보이는 건 딸뿐이었습니다. 내 오빠들은 어디 있느냐 왕이 물었어요. 아빠 오빠들이 나만 남겨두고 가버렸어요.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어찌하여 오빠들이 백조로 변해 숲 저편으로 날아가 버렸는지 작은 창문 너머로 보았던 일을 아버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앞뒤에 떨어뜨린 깃털을 보여주었어요. 여동생은 깃털을 주워서 모아두었던 겁니다. 왕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왕비가 그런 못된 짓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마저 빼앗길까 봐 겁이 났던 왕은 딸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의붓어머니가 무서웠던 딸은 아버지에게 오늘 하룻밤만 숲속의 성에 머물게 해달라고 정했습니다. 가엾은 소녀는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수 없어. 가서 오빠들을 찾아야겠어. 밤이 찾아오자 소녀는 밖으로 빠져나가 곧장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녀는 밤새 걷고 또 걸었어요. 지쳐서 더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때까지 이튿날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때 산장한 채가 눈에 들어왔어요. 올라가 보았더니 방에는 작은 침대 여섯 개가 누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감히 침대에 몸을 누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어느 침대 아래로 기어들어가 딱딱한 바닥에 누워 밤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어느새 뉘엿뉘엿 땅거미가 깔렸어요. 퍼덕퍼덕 날개짓 소리가 들려오더니 여섯 마리 백조가 창문으로 날아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섯 마리 백조는 바닥에 내려앉아 서로를 향해 입김을 불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깃털은 순식간에 날아가버리고 백조의 살같이 셔츠처럼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녀는 오빠들을 알아보고는 기뻐하며 침대 아래에서 기어나왔어요. 여동생을 다시 만난 오빠들의 기쁨도 비할 데 없었지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낼 수는 없단다. 오빠들이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도둑들의 집이야. 도둑들이 돌아와서 너를 발견하면 죽일지도 몰라. 오빠들이 나를 지켜주면 안 되나요?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단다. 우리는 매일 저녁 15분 동안만 백조의 허물을 벗고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거든. 그 후에는 다시 백조로 변해버린단다. 오빠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마법에서 풀려날 수 없단 말인가요? 여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안 돼. 조건이 어려워. 너는 6년 동안 말해서도 웃어서도 안 돼. 그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를 위해 별꽃으로 6벌의 셔츠를 지어야 한단다. 네 입에서 한마디라도 말이 나오면 모든 일은 물거품이 되어버려. 오빠들이 말을 마친 순간 15분은 지나가 버렸고 오빠들은 다시 백조가 되어 창문나머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평생이 걸리더라도 오빠들을 마법에서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산장을 떠나 숲 한가운데로 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길을 나선 소년은 별꽃을 모아 옷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었고 웃을 일도 없었어요. 소년은 나무 위에 앉아 오로지 옷을 짓는 데 열중했습니다. 어느덧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숲에서 사냥을 하던 중 왕의 사냥꾼들이 소녀가 앉아있는 나무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냥꾼들이 소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지만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리 가까이 내려오너라 우리는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사냥꾼들이 말했습니다. 소년은 그저 고개만 가로저었어요. 사냥꾼들이 질문을 계속하며 소녀를 옥죄해 오자 소년은 나무 아래로 큰 목걸이를 던졌고 그걸로 그들이 만족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들이 자리를 들지 않자 소년은 허리띠를 던졌어요.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자 양말 데님을 그리고 지니고 있지만 없어도 괜찮은 모든 것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이제 소년은 작은 셔츠 말고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냥꾼들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소녀를 끌어내리고는 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나무 위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알고 있는 온갖 언어로 말을 걸어보았지만 소년은 한 마리 물고기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무척이나 아름다웠던 터라 왕은 마음이 움직였고 소녀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왕은 소녀에게 외투를 입혀주고 말에 태워 자기 옆에 앉힌 다음 성으로 갔습니다. 왕은 소녀에게 화려한 옷을 입혔고 소년은 한낮의 태양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내는 법이 없었지요. 왕은 소녀를 자기 곁에 탁자에 앉혔습니다. 소녀의 수줍어하는 얼굴과 다소곳한 몸가짐이 마음에 꼭 들었던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 누구도 아닌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구나. 그리고 며칠 뒤 왕은 소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못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결혼에 불만이 많았던 왕의 어머니는 젊은 왕비에 왕비에 나쁘게 말했습니다. 그 계집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알아 말도 못 하잖아 그런 여자는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다고. 한 해가 지나고 왕비가 첫 아이를 낳자 늙은 시어머니는 아이를 숨기고는 잠이 든 왕비의 입가를 피로 칠했습니다. 그런 다음 왕한테 가서 왕비가 사람을 잡아먹는 다고 얘기했어요. 왕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왕비를 괴롭히도록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여전히 흔들림없이 앉아 옷을 지었고 다른 일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이번 에는 왕비가 예쁜 사내 아이를 낳자 심술 굳은 시어머니는 다시 똑같은 거짓말을 냈고 왕은 그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비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에는 너무 고결하고 선량합니다. 왕비가 벙어리가 아니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면 그녀의 결백함은 온 세상에 알 겁니다. 하지만 늙은 시어머니가 세 번째로 태어난 아이를 훔치고는 왕비를 비난하자 왕은 왕비를 법의 심판에 맡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비에게는 불이 타 죽는 형벌이 내려지게 됐어요. 형벌이 집행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왕비가 말을 내서도 웃어서도 안 되는 6년을 다 보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들을 마법의 소나기에서 풀어주는 날이었지요. 드디어 6벌의 셔츠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로지 마지막 셔츠의 왼쪽 소매만 덜 되었어요. 왕비는 화영장의 장작더미로 끌려 나올 때 한쪽 팔에 6벌의 셔츠를 걸쳐두었습니다. 장작더미 위로 올라선 왕비는 막 불이 붙으려는 순간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바로 그때 하늘 위에서 6마리 백조가 왕비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의 마법을 풀어줄 순간이 다가왔음을 깨달은 왕비는 기쁨에게 온 나머지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6마리 백조는 왕비를 향해 날개짓 하며 왕비가 자기들을 향해 셔츠를 던져보낼 수 있도록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셔츠가 몸에 닿자 백조의 허물을 흘러내리고 왕비의 눈앞에는 인간으로 변한 오빠들이 생생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서있었어요. 막내 오빠의 셔츠에는 왼쪽 팔이 없었는데 그 때문에 막내 오빠의 등에는 백조의 날개 한쪽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비와 여섯 오빠는 서로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았어요. 왕비는 어리둥절에 어쩔 줄 모르는 왕에게 다가가 입을 열고 말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이제 말할 수 있으니 당신에게 밝히겠어요. 나는 죄가 없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왕비는 시어머니가 새 아이를 베야사 숨겨놓고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아이를 되찾은 왕은 크게 기뻐 했어요. 못된 시어머니는 벌로 장작 더미에 묶여 불에 타 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과 왕비 그리고 왕비의 여섯 오빠는 오래도록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효자 불효자 옛날 우리나라 임금이 한 번은 집안으로 거동하였습니다. 임금이 밖에 나가는 것을 거동한다고 합니다. 임금이 거동한다는 소문이 나자 여기저기에서 백성들이 임금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임금이 개성 지방에 도착하자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나이 드신 어머니를 업은 채 꼿꼿이 서서 임금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어머니를 업은 채 그렇게 서 있는가 그러자 청년은 몸둘발을 몰라하며 미처 말을 하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백리 이상 떨어진 시골에 사는 농사꾼입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면서 잘 기동을 못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하시기를 상간마마를 한 번 뵙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개성에 상간마마가 거동하신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틀 전에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상간마마를 우러러 뵙는 것이라고 여겨서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똑바로 보시라고 저는 엎드리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업은 채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대단히 만족하시는데 이것이 법의 잘못된 일인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허 대단한 효자로고 임금에게 충성하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 법이니 벌을 주지 말고 상을 후하게 내려라. 이리하여 이 효자는 상을 받고 어머니는 평생 소원을 이루고 집에 돌아가서 잘 살았습니다. 이웃 동네에 이 소문을 들은 청년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부료하기로 온 동네에 소문이 잦아 있습니다. 이 부료막 심한 건달이 이 소문을 듣자 귀가 번쩍 하였습니다. 옳지 암흑애가 효자상을 탔다고 하니 나도 효자상을 타보자. 마침 어머니가 병이 나 있으니 나도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궁궐에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가서 뵙고 상을 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임금이 환행하는 길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행이란 임금이 궁궐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는 도중에 부료자의 어머니가 말하였습니다. 얘야 너 어찌 나를 업고 임금님을 뵈러 가자고 그러냐. 가만히 있어요. 나도 상 받고 부자로 잘 살아보게요. 네가 뭘 잘했기에 임금님에게 상을 받는단 말이냐. 이 어미를 이 어미를 맨날 종 부려먹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워서 억지 병이 나게 한 놈인데 상은 커녕 벌을 받을라. 아서 가지마. 섭 짓고 불에 들어가는 셈이지. 괜히 상 받으려다가 너 죽는 꼴 당할라. 참 어머니는 어찌 이리 재수없는 소리만 하시오. 내가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누가 알아요. 얼렁뚱땅해서 상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어머니는 무조건 상간만마를 평생에 한 번 뵙는 것이 소원이라서 우리 아들에게 엎여서 왔다고만 하란 말입니다. 쓸데없이 억지로 불효자식에게 엎여왔다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겁이 나서 말하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성질만 내지 말하다오. 이렇게 아들에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이 불효자는 임금님이 환행하는 길가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렸는데 이 불효자는 어머니를 업은 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임금이 이상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평생에 임금님을 한번 뵙고 싶다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하여 백리 이상을 얻고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만족하였어요. 내가 이번에 거동을 하여 보니 곳곳에 효자가 있어서 어머니를 얻고 백리식이 나오는구나. 다행한 일이야. 저 효자에게도 상을 듬뿍 내려라. 그리하여 세상 사람의 본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영을 내렸기에 불효자에게도 상이 내려졌습니다. 불효자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행여나 들킬까 보아서 가슴이 조마조마 하였습니다. 임금을 속인 줄 아는 날이면 어찌 될까요? 그런데 이 걱정이 진짜로 들어 맞았습니다. 백성 중에는 이 불효자에게 매를 맞은 사람도 있었고 술값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라고 깨우쳐주었다가 욕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었기에 즉시 임금에게 잘못된 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개성 개성에서 상을 준 사람은 진짜 효자라서 저희 백성들이 만족합니다만 저 사람은 효자는 커녕 불효자로 온천하에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제 어머니를 종처럼 부려먹고 말을 함부로 하며 먹을 불효자와 불충자가 상간마마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상을 거두고 가짜 효자에게 벌을 주소서 이렇게 되니까 불효자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지난 날 불효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이 다 드러나서 벌을 받게 되니까 무서웠습니다. 진작부터 효도를 할 것을 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 것을 이 자리에 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말 것을 아까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섭을 짊어지고 불에 뛰어든 셈이라 후회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벌벌 떨었습니다. 불여자도 자식인데 감옥에 가서 벌을 받게 되었으니 어머니 마음이 찌르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나아가서 말하였어요. 상감마마 이 애가 거짓 효자인 것을 이 어미가 어찌 모르겠나 이까 이런 자식을 낳아서 잘못 가르친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여서 이런 불량하고 불효한 자식이 나온 것이니 저를 벌주소서 그러자 그러자 이번에는 불효자가 나서서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여러 사람에게서 창피를 당하신 것은 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불량배우 불효자입니다. 심지어 상감마마까지 속이려던 역적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저를 벌주소서 벌을 받고 나서 저는 그동안 못한 효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임금은 이 광경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그 옆에 둘러선 신하들도 구경하고 있던 백성들도 차츰 감격하였습니다. 이윽고 임금이 말하였어요. 알겠다 벌을 내리지 무슨 벌이냐 하면 어머니를 얻고 집으로 돌아갈 때 상금부 딸이를 들고 가는 벌이니라 지난 날의 불효자도 마음만 고치면 효자가 될 수 있느니라 게다가 내 앞에서 벌까지 달게 받겠다고 하니 중성신마저 있는 사람이라 내가 상을 내리노라 그렇게 불효자도 상을 받고 진짜 효자가 되었답니다. 평양 감사의 호통 옛날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과거를 봐 합격하여 남쪽의 한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고을에 내려가서 정성껏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심을 얻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백성들도 다 좋아하 다 좋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그 친구는 유식하지만 무척 가난해서 사흘에 그것이 아닌가 혹시 이 다음에 우리 집안이 딱하게 되면 그때 좀 도와주게나 하고 대꾸 하였습니다. 아무렴 여부가 있나 당연히 도와야지 그럴 때가 온다면 말이야 이렇게 장담을 하였습니다. 돈도 주고 벼썸도 주고 뗄라무도 주고 원은 이렇게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또 고을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온 고을에 원이 훌륭하다고 소문이 자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잘하니까 원에게 선물을 바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원은 물리쳤습니다. 그래도 자꾸 백성들이 가져오자 저축을 하여 논을 샀다가 아주 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2년이 지나갔어요. 옛날의 원은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소. 다들 잘 있으시오. 원은 고을 사람들에게 작별을 하였습니다. 원이 떠나자 제일 딱한 사람은 바로 도움을 받던 친구였습니다. 저 친구가 떠나면 우리는 참 낭패야. 어찌 하나?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는데 밤중의 원이 아들하고 같이 찾아와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게 이것은 논문서일세. 내가 이 고을에서 살면서 내독을 저축하고 또 들어온 곳을 모아서 이 돈을 샀네. 이 고장에서 번 것이니까 이 고장에 두고 가는 것이 정한 이치지. 그리고 두고 갈 바에는 사정이 어려운 신고를 돕고 주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러니 이스무마지기 논문서를 가지게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을까요? 친구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저 감격하여 고맙네 고마워 이 은혜를 어찌다 갔나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이 아들을 가리키면서 사람일이란 모르는 법이야 혹시 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거든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게나 하고 아들을 부탁하였습니다. 물론 돕고 말고 그런데 그런 말을 왜 하나 부디 오래 살아야지 그러나 저러나 나중을 생각해서 무슨 문서를 해줄까 자네의 논 스무마지기를 빌렸다고 말이야 예끼 예끼 사람아 친구 사이에 주면 주고 말면 만 것이지 무슨 문서를 주고 받나 이노는 주는 것이니까 훗날 내 자식이나 잘 거두어주게 나한테 돈 얻었다는 문서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원은 그 고을을 떠났습니다. 그 후 이 원은 여기저기 고을 원으로 다니다가 그만 덜컥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있던 재산은 다 쓰고 남은 것이 없었어요. 이제는 원 구실도 못하고 집에서 병이나 치료하면서 겨우 죽이나 끓여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딱한 지경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요 하고 탄식하자 원의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아가 이전에 내가 첫 번째 부임했던 고을에 가서 그 친구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여라. 아버지 그러면 제가 빨리 다녀올 테니 부디 몸 조심하세요. 원의 아들이 부리나케 달려가서 아버지가 사정이 이러저러 하니 좀 도와주십사 하니 이게 웬일인가요? 아니 이게 누구야? 옳아 이전 원님 아들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한테 뭘 도와주었다고 그때 자네 아버지가 이 고을에 있을 때 우리가 좀 얻어먹었지 그런데 떠날 때 논 스무 마지기를 주었다는 말은 무슨 소리야? 전혀 처음 듣는데 이 논은 우리 조상님의 재산이었지 자네 아버지가 주고 간 것이 아니야 세상에 자기가 이 고장에서 모은 것이라면 다 긁어가지고 미쳤다고 친구에게 주고 가겠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 논문사를 주었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문서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 친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상에 은혜를 모른다고 하여도 정도가 있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원의 아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때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돈 몇 푼을 던져주며 어서 가라고 눈을 떴습니다. 차라리 그때 쌀 몇 썸 주었다든지 돈 몇 푼을 주었으니 그것을 갚으라고 하면 몰라도 전혀 주지도 아니한 논스무 마지기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찌하나 별꼴을 다 보겠네. 원의 아들은 이렇게 모욕과 서러움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당한 이야기들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석에 있는 아버지는 모두 짐작했어요. 네가 말 안 해도 다 안다. 네 얼굴에 분한기색이 완연해. 오죽하면 얼굴에 그리 표가 나겠느냐. 그때도 논문서를 주었다는 문서라도 받아들 것인데 사람 마음이 다 나 같은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내가 어리석었구나. 원은 이렇게 후회하고 탄식하고 안타까워 하더니 병이 도져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원의 아들은 분을 사귀지 못하여 이전에 자기 아버지가 있던 고을 원에게 소짱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원은 그 친구와 한통속이 되어서 원의 아들 편을 들어주지 않아 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명에 가서 감사에게 하소연하였으나 증거가 없다고 하여서 실패하였습니다. 세상에 한양에 가서 임금이나 대감님에게 상소하여 했겠다. 그래서 아들은 한양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아들은 큰 상 고개를 넘어가다가 쉬었습니다. 때는 온유월 산복 따위라 그냥 걸어도 무다운 때인데다 상주이기에 머리에 박립이라는 사깟을 쓰고 상복까지 입고 가려니까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마루에서 좀 쉬고 있노라니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 상주 예 부모를 잃은 자식이라면 부모 무덤가에서 집을 짓고 지키는 심요살이를 하든가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늘 이 더위에 어디를 그리 멀리 행보를 하는고 그러나 아들은 지금 분하고 딱한 사정을 생각하면 집안에만 눌러있을 처지가 아니기에 처음 만난 이 백발 노인에게 울면서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런 그런데 이런 차림으로 한양에 가본들 이기겠나 증거가 있어야지 한양 가서도 분풀이를 못해 벌써 그 나쁜 작자가 손을 써놓았을 거야.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한양에서도 해결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성급해서야 쓰나 내가 들으니 저 평양 감사가 아주 경우가 바르다고 하더군. 그러니 평양에 가서 소지를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나 여기서 천리가 훨씬 넘는 평양에 가란 말입니까 아니 가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누가 꼭 가라고 했나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아쉬운 사람은 자네라고 안 가면 그만 이지 나에게 화를 낼 것이 무엇인가 사실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큰절을 하여 사과를 하고 평양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어찌 그리 자기 사정을 잘 알며 평양 감사의 성질까지 아는지 궁금하여서 막 발걸음을 떼어놓다가 뒤돌아보니 백발 노인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꼭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노인이 있던 곳을 향해 큰절을 하고는 평양을 향하여 달리다 시피 하였습니다. 남도에서 평양 까진 아주 멀었어요. 그러나 분한 마음에 정신없이 평양을 향해 갔습니다. 드디어 평양에 도착하여서 소질을 올리니까 평안 감사가 보고는 분노에 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놈이 족쳐야만 될 놈이다. 얘들아 저 남도에 내려가서 이 못된 놈을 잡아오너라. 조금이라도 사정을 보아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엄명을 내리니 어느 영이라고 거역을 하겠나요? 부하들이 즉시 남도로 달려가서 그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아니 나를 왜 잡아가는 것이오? 평양에서 잡힌 도둑이 너하고 한패라고 하여서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다. 제가 도둑패라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인지 아닌지는 평양에 가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리하여 더운데야 뼈다리 그 사람은 끌려갔습니다. 먼 길에 이만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문초가 시작되었어요. 네 이놈. 본시 내가 가난하던 놈인데 어찌하여 이리 부자로 산단 말이냐. 이번에 잡은 도둑이 너하고 한통속이라 하니 잔말 말고 어서 자백하여라. 그 도둑이란 자를 제 앞에 보여주십시오. 저는 결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랑이가 째지게 가난하던 내가 어찌하여 벼락부자가 되었는지 근거를 대어라. 혹시 내 말이 이치에 맞으면 도둑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몇 년 전에 저희 고울원으로 내려왔던 친구가 제가 워낙 못 사니까 해마다 곡식을 주고 떠날 때는 논수무마지기를 주워서 아니 내가 뭔데 비록 친구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많은 재산을 공짜로 주었다는 말이냐 공짜라면 공짜고 아니라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가 훗날 잘 못 살면 자식이나 잘 거두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떠났는데 이제 살림이 기울어졌다는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생각하던 차에 이렇게 도둑으로 물려서 이 먼 방향까지 잡혀왔습니다. 그 친구가 너에게 논을 줄 때 어떤 문서라도 만들었느냐 친구 사이에 말 한마디면 족하지요 사나이가 한번 주기로 하고 돕기로 하였으면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 무슨 종이조각에 끄적거립니까 대단한 사나이의 기계로구나 여봐라 그러면 이 사람을 알겠느냐 이러면서 회장 뒤에 서있던 원의 아델을 내세웠습니다.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평안감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양심이 있을 것이다. 네가 내 고장이나 서울의 관리들에게는 뇌물을 먹여서 손을 다 써두었겠지만 이 평안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산신령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냈다. 죄 지은 놈은 다 벌을 받게 마련이다. 이놈 당장 이 사람의 재산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니 도둑으로 인정하고 너를 잡아 가둘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그 고약한 사람은 원의 아들에게 재산을 다 돌려주었답니다. 부자가 된 나무꾼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나무 한 짐에서 내다 팔면 좁쌀 두어대 살 수 있으니 사는 꼴은 참 궁색했어요. 한 날은 나무를 해서 장에 갔는데 아무도 나무를 사가지 않는 겁니다. 해가 니엇니엇 넘어가는데 참 큰일 이었지요. 그때 웬 노인이 휘적휘적 걸어오더니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장기 둘 줄 아나 예 그저 말 가는 길은 좀 압니다. 그럼 그 짐 지고 우리 집으로 가세. 나무꾼은 냉큼 따라 나섰습니다. 조금 가다보니 번듯한 기와집이 나왔습니다. 나무꾼은 속으로 부잣집 노인인가 본데 나무값이나 후하게 쳐주려나 하고 좋아했지요. 그런데 노인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꾼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여기 장기판 들여오너라 하더니 장기를 두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장기를 두게 되었어요. 노인 장기 실력을 보니 나무꾼이 한 수 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른하고 두는 장기인데 다 이길 수가 있나요? 요령껏 한 번 이기면 한 번 져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두자고 했어요.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장기판이 끝나야 집에 갈 것 같아서 일부러 연거푸 몇 판을 져줬습니다. 기분이 잔뜩 좋아진 노인은 하인들한테 한상 차려 오라고 했습니다. 나무꾼이 여태 먹어보지도 못한 맛난 음식들이 가득 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계신 홀아머니 생각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머니 저녁을 해드리러 이제 그만 가야겠습니다. 그러니 장기에 재미가 붙은 노인이 나무꾼을 붙잡았습니다. 자네 어머니께도 이 음식을 좀 보탤 테니 나하고 장기 몇 판 더 두고 가게나. 어머니가 이 맛난 음식을 드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장기를 두었지요. 사랑방에 노인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으니 그 집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들여다보았습니다. 웬 젊은 총각 하나가 아버지하고 장기를 두는데 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것입니다. 참 고마운 손님인 게지. 아들은 하인더러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나무꾼 집에다 양식이다 세간이다 바리바리 실어 보냈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무꾼이 생각해보니 집을 너무 오래 비워서 어머니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노인에게 간곡히 얘기를 하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새 집안의 양식이며 세간이 가득 쌓였고 어머니는 부자가 됐다며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욕심하는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꾼 내 형편이 갑자기 좋아지니 궁금해서 달려와 물었어요. 자네 무슨 수로 양식이고 세간이고 이렇게 많이 들여놓고 부자처럼 사나? 그래서 사실대로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노인하고 장기를 두고 선물을 받았다고 했지요. 총각은 대번에 노인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문간을 기웃거리니 노인이 불렀어요. 자네 장기 둘 줄 아나? 그럼요. 아주 잘 둡니다. 그럼 나랑 장기나 한판 두세. 총각은 얼른 들어가 장기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 많은 총각이 자꾸 이기기만 하는 거예요. 열판이고 스무판이고 계속 이겼습니다. 도무지 져줄 줄을 몰랐지요. 그러니 아무리 장기를 좋아하는 노인이라도 자꾸 지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총각 혼자 신이 나서 장군을 불러대고 노인은 혀만 끌끌 차니 참 보기에도 딱 했습니다. 노인은 장기의 저도 손님은 손님인지라 대접은 대접대로 하고 이제 그만 가보게 라고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각도 한 사날 장기를 두며 지냈어요. 그 집 아들이 들어보니 사랑방에 아버지 웃음소리가 끊기고 웬 낯선 총각 웃음소리만 가득한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 들여다보니 웬 총각이 저 혼자 좋아서 야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낯빛이 붉으락푸르락해서 한숨만 쉬었고요. 그걸 본 아들이 청지기를 불러 시켰습니다. 저 사랑방에 있는 젊은이를 당장 쫓아내라. 그래서 총각은 당장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재물을 얻으러 갔다가 재물은 커녕 버릇 없는 놈이라고 욕만 잔뜩 먹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따한 사람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금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하루 저녁을 묵어야 겠기에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집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밥술이나 먹는 듯한 집을 하나 찾아갔습니다. 여봐라 머슴이 나와서는 무슨 일인가 묻기에 내가 지금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루 저녁을 묵어가고 싶은데 어떠한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주인장한테 말을 전하니까 주인도 선선히 응락하였습니다. 밥도 잘 얻어먹고 손님들이 지내는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집 사랑은 그 동네 문객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노는 방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낙은애가 몇 날 며칠 발을 씻지 아니하였던지 발 고린내가 굉장했습니다. 아이고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났습니다. 이 사람인들 눈이 없나요? 내가 귀를 좀 걸었더니 발 냄새가 좀 날 것이오만 어쩌겠소 하룻밤 신세를 지는 것도 다 전생의 인연이니 그저 이해하시구려. 그러나 저러나 내가 노고 나여 견딜 수가 없으니 먼저 잠을 자야겠는데 미안하지만 좀 용서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내 다리를 쭉 뻗고 아랫목에서 잠을 자는데 발 향기보다 더 지독한 것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고는 소리였습니다. 어찌나 시끄럽게 코를 고는지 이 또한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안되겠다. 오늘 저녁은 저작자 때문에 다 망쳤다. 저자를 깨워서 한번 시험을 해보자. 시를 한 수씩 짓자고 하여서 신통치 않으면 주방에 버리자는 말이다. 그래 쫓아낼 핑계가 좋아. 우리 양반 체면에 그냥 주먹다짐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이렇게 상의를 하고는 곤하게 자는 사람을 깨워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허무하게 보낼 게 아니라 시를 한 수씩 짓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자다가 일어난 사람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이 동네 풍습은 다들 한숨씩 자고 나서 문장 공부를 하시나 보지요? 참으로 희한한 풍습이군. 그러자 사랑방꾼들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으나 넉살좋게 그렇다고 하면서 각자 시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문시를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조를 지었어요? 그런 연후에 직접 읊었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셈이지요. 이렇게 차례차례 돌아오다가 이 사람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들 이 사람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시를 지을 차례가 되자 얼굴이 벌개지면서 손을 내져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지요? 나는 시를 짓지도 못하고 읊어댈 줄도 모릅니다. 다른 재가는 하나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받아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사랑방꾼들은 사랑방꾼들은 아무것이나 당신 솜씨를 보이라고 양보하면서 호기심이 나서 이 사람이 하는 거동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자기가 베개 삼아서 베고 자던 보따리를 끄르더니 종이와 붓, 벼루와 먹을 꺼냈습니다. 아니, 이런 지필묵을 꺼낸다면 시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오? 지필묵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나 문장만 지으라는 법이 있겠소. 나는 환쟁이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이 종이 위에다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소. 그러자 다들 좋다고 하였습니다. 종이를 쭉 펴놓고 물을 떠다가 먹을 갈아 붓에 듬뿍 먹물을 묻히고는 차근차근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새 산과 바다가 생기고 천도복숭아인지 과일나무도 생기고 집과 사람도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이 그렸습니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까? 우리는 당신이 이런 재주가 있는 줄 몰랐소. 아까는 실례했소다. 참 잘 그리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멋질까? 산도 강도 바다도 좋고 여기 배를 타고 유람한다면 정말 멋있을 거야. 이렇게 감탄하면서 농담처럼 이런 경치에서 살고 싶다느니 한번 구경을 가고 싶다느니 하니까 그 화가가 이윽고 둘러선 사랑방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정말로 여기가 보고 싶소? 배도 타고 말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요. 여기 있는 사람치고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소? 정말로 가보고 싶지만 그림 속이니까 꿈도 못 꾸지요. 당신이 괜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마음만 설렁설렁거리게 하는구려. 좀 야속하외다. 이제 잠이나 자면서 저 그림 속에나 가볼까? 화가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정 여러분이 소원한다면 이 그림 속에 들어가게 하리다. 자 배를 탑시다. 여기 그림 속에 배에 발을 내미시오. 배가 떠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킥킥 웃으면서도 장난삼아 다들 일어서서 그림의 배에다가 한 발을 척 올려놓았더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요? 어느새 사람들은 배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이내 배는 방 위에 두둥실 떠갔어요. 순식간에 그림이 현실로 나타난 이 놀라움 정말로 그들은 신선세계를 여행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가 두둥실 가더니 조금 있다가는 화살같이 달리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였습니다. 순식간에 몇백 일을 간 것 같았어요. 이윽고 한 섬에 도착하여 주위를 살펴보니 아까 그 그림과 똑같은 신선이 산다는 훌륭한 산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그 신선산이 아니야? 벌써 왔나? 오늘 참 멋진 여행을 다하네. 이제 신선도 만나보겠네. 예끼 사람아 자네처럼 속된 사람이 무슨 낯으로 신선을 만난다고 하나? 여기 온 것만도 감사한 줄 알게 신선을 만날 생각은 행여하지도 말고 말이야. 예끼 사람아 사돈 남말 한다더니 내가 할 말을 자네가 하니까 한결수월하네. 자네만 깨끗한 사람인 척하지 말게. 자네가 나에게 금방 말한 것만 하더라도 그 심술이 보통인가? 그 심술 가지고 신선을 잘 도만나겠네.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화가가 사랑방꾼들을 인솔하고 가다가 충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는 조용해야 할 뿐더러 여기 있는 과실을 따먹어서도 안 되고 서로 미워하고 샘을 내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바로 신선이 사는 곳이고 전도복숭아가 있는 곳이요. 이 전도복숭아로 말하면 옛날 동방사기가 세 개만 먹고도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속셋사람인 여러분은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고 훔쳐서 옷 속에 감추어도 안 됩니다. 다만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훔칠까 말까 이러한 검은 마음이 지나가기만 하여도 신선이 다 알기에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도복숭아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자 다들 예 그러지요. 하고 약속을 하면서도 하나 따가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는데 아닌 게 아니라 화가가 전도복숭아를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이들을 인도하자 다들 몰래 따서 옷 속에 넣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아무 탈도 나타나지 않아서 안심을 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어도 사람 심리라는 것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이라 결국 따지 말라는 주의는 생각하고 전도복숭아를 따먹기도 하고 전도복숭아를 따먹기도 하고 옷 속에 넣기도 했습니다. 화가가 그럼 구경들 잘 하셨소? 조금만 지체하면 영영 못 가니까 이제 서둘러서 떠납시다. 빨리 빨리 배를 타세요. 아참 아까 내가 전도복숭아를 따지 말라고 한 부탁 다 지키셨지요? 하니깐 다들 어정쩡하게 위엘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들어자 화가가 다시 어쩐지 대답이 시원시원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빨리빨리 갑시다. 하면서 재촉하기에 이들 일행은 배를 타고 다시 넓고 넓은 바다로 나왔습니다. 바다의 중간쯤 오니까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가 기웃둥하자 배멀미를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파도가 집체만 하고 바람이 태풍으로 바뀌자 다들 배멀미를 해대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여기서 켁켁 토하고 저기서 아이고 어지러워 하면서 엎드려 있는 모습이라니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늘이네 그늘이야 아까 신선산에 가서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천도복숭아에 손대셨구먼 그러니 신선들이 그냥 계시나 하여간 우리는 이 망망대에서 영락없이 배가 뒤집혀서 죽게 생겼네. 이를 어쩌나 내가 아까 그 말을 하지나 말 것인데 아이쿠 우리 처자식은 어찌하나 저 나이 많으신 우리 부모보다 내가 먼저 가서 어찌하나 이 화가는 남의 속을 그리 잘 아는지 사람은 남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며 빨리 이 바다를 빠져나가자고 했습니다. 서로 붙들고 있으면 배멀미가 좀 가라앉는다고 하니 꼭 붙듯이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우리 목숨은 하늘에 맡겼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화가가 이렇게 위안도 주고 겁도 주니까 사람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아이고 신선님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며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한편 집주인이 한밤중에 자다가 들으니까 어디서 곡소리가 낭자하게 났습니다. 슬픈 울음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주인은 정신이 번쩍 나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자기 집 사랑방 쪽에서 수많은 장정들이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한밤중에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나 한 놈도 아니고 여러 놈이나 주인이 나가서 사랑방 문을 열어보니까 사랑방꾼들이 다 일어나서 붙들고 울면서 무엇인가를 발로 짓니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배에서 중심을 잡아보려고 무엇인가를 단단히 디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배야 천도복숭아를 바다에 던집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겠다고 야단 법석인 것을 본 주인은 어리둥절하다가 나중에야 이 사람들이 도술에 걸린 것을 알고는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주인의 바지자락을 꽉 잡아당기면서 애걸을 냈어요. 아이고 신선님이 오셨구먼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신선님 저는 천도복숭아 하나밖에 안 땄습니다. 제 것은 여기 도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천도복숭아라고 바치는데 보니까 사랑방에 걸어둔 매주 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을 바지춤에서 꺼내어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사랑방꾼도 매주 덩어리를 꺼내어 바쳤습니다. 이 자들이 도술에 홀려도 이만저만 홀린 것이 아니르구나. 정신이 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얼른 우물로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한 동이 퍼가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랑방꾼들을 향해 끼얹었습니다. 에이 추워. 진짜로 물에 빠져 죽네. 사람 살려. 이렇게 소리 지르고 헤엄치려고 허우적거리는데 주인이 다시 물을 한 번 더 끼얹었더니 그제야 가까스로 정신들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언제 사랑방에 돌아왔지. 하여간 살았네. 신선님 고맙습니다. 집주인 영감님 아니세요? 어찌 알고 이렇게 마중을 나오셨어요? 아이고 도술에 걸려서 우리 매주만 다 망쳐놨거나 매주 덩어리가 뭐? 천도 복숭아? 내가 신선? 여기가 바다? 우리 매주나 다 편상해라. 그러나 화가는 그러거나 말거나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답니다. 지혜로운 목동 옛날에 한 지혜로운 목동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지혜로운지 누가 무엇을 묻든 척척 지혜로운 대답을 해냈어요. 이내 그 소문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 나라의 임금도 목동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목동은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임금이 목동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세 가지 질문을 하겠노라. 만약 네가 잘 대답하면 너를 양자로 삼아 이 궁전에서 살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목동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다. 바다에 물이 몇 방울이나 있는지 알아맞춰볼 거라. 목동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우선 지구상의 모든 강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물방울을 다 해야 될 때까지 한 방울도 바다로 흘러들지 못하게 하신다면 제가 바다에 물이 몇 방울이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맞춰보아라. 목동은 이 문제에도 거침이 없었어요. 임금님 커다란 흰 종이 한 장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종이를 가져오자 목동은 그 위에 펜으로 굉장히 많은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너무나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헤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기만 해도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이윽고 목동이 말했습니다. 이 종이에 있는 점만큼 많은 별이 있습니다. 자, 세어보십시오. 그러나 종이 위에 수많은 점은 도저히 셀 수 없었습니다. 즉, 하늘의 별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었어요. 임금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세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아느냐. 목동은 역시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커다란 바위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높이는 천미터이고 넓이도 천미터입니다. 그런데 백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 천사의 날개옷으로 이 바위산을 쓸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위산이 다 달아 없어지게 되면 그때가 바로 우주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만큼의 시간입니다. 임금은 목동의 대답에 감탄했습니다. 너는 마치 현명한 성자처럼 훌륭한 대답을 했다. 이제부터 나와 이 궁전에서 살자꾸나. 내 너를 진아들처럼 아껴주게 놀아. 그렇게 하여 목동은 임금과 함께 궁전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영리한 딸 옛날 옛날에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은 영리한 엘제라고 불렸어요. 어느덧 딸이자라 처녀가 되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엘제를 시집 보내야 할 텐데 그럼요 엘제한테 청혼하는 남자만 있다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멀리서 한세라는 이름의 남자가 와서 엘제한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엘제가 이름처럼 정말로 똑똑해야 한다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지요. 우리 엘제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말했어요. 우리 애는 잔디 위를 달리는 바람도 보고요. 파리들이 기침하는 소리도 듣는답니다. 좋아요. 엘제 양이 정말로 똑똑한 아가씨가 아니라면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모두들 탁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어머니가 말했어요. 엘제 지하실에 가서 맥주를 좀 가져오련 그러자 영리한 엘제가 찬장에서 주전자를 꺼내어 지하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려고 가는 길에 영특하게도 주전자 뚜껑을 열어두었어요. 지하실로 내려간 엘제는 작은 의자를 가져다 맥주통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면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고 등에 아무런 무리가 가지 않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염려가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엘제는 주전자를 한 발짝 앞으로 대고 맥주통의 마개를 열었습니다. 주전자에 맥주가 차오르는 동안 엘제는 눈동자를 가만히 놀리지 않으려고 벽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다 보니 앉은 자리 바로 위쪽 벽에 미장이가 실수로 박아두고 간 괭이가 보였어요. 그 순간 영리한 엘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면 우리는 아이한테 지하실로 가서 맥주를 따라오라고 시키겠지. 그러면 저 괭이가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져 아이가 죽고 말 거야. 그리하여 엘제는 자리에 앉아 앞으로 다가올 불행을 생각하며 기운이 다 빠지도록 엉엉 울었습니다. 위층 사람들은 앉아서 맥주를 기다렸지만 엘제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여에게 말했어요. 지하실에 내려가서 엘제가 어디 있는지 보고 오렴. 지하실에 간 한여는 맥주통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 엘제를 보았습니다. 엘제아 씨 왜 울고 있나요?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한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면 우리는 아이한테 지하실로 가서 맥주를 따라오라고 시키겠죠. 그러면 저 괭이가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져 아이가 죽고 말 거예요. 그러자 한여가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영리한 엘제아 씨라니까요. 그러고는 엘제 곁에 앉아 불행을 생각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한여는 돌아오지 않았고 위층 사람들은 목이 말라 맥주가 더욱 기다려졌어요. 아버지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지하실에 내려가서 엘제와 한여가 어디 있는지 보렴. 아래로 내려간 하인은 영리한 엘제와 한여가 앉아서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인이 물었어요. 도대체 왜 울어요?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한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면 우리는 아이한테 지하실로 가서 맥주를 따라오라고 시키겠죠? 그러면 저 괭이가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져 아이가 죽고 말 거예요. 그러자 하인이 말했어요. 역시 우리 영리한 엘제아 씨라니까요. 그리고 하인은 두 사람 곁에 앉아 불행을 생각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위층 사람들은 하인을 기다렸지만 하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지하실에 내려가서 엘제가 어디 있는지 좀 보고 와요. 아래로 내려간 어머니는 구슬피우는 세 사람을 보고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엘제가 말했어요. 괭이가 떨어져서 아이가 죽게 될 거라는 같은 말을 듣고 어머니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영리한 엘제라니까. 그리고 곁에 앉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위층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목마름은 점점 더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지하실에 가서 엘제가 어디 있는지 보고 오겠소. 아버지가 지하실로 갔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고 그 까닭은 언젠가 태어날 엘제의 아기가 괭이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괭이가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아이가 맥주를 따르려고 바로 괭이 밑에 앉아 있다면 말이죠. 그러자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역시 우리 영리한 엘제라니까. 그러고는 곁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한스는 위층에서 혼자 오래도록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나 봐. 나도 내려가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 봐야겠어. 한스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지하실에서는 다섯 명이 다 함께 앉아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울면 이해 질세라 다른 사람은 더욱 구슬피 울었지요. 도대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아 한스씨 엘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아이를 가질 테고 아이가 자라면 우리는 아이한테 여기서 맥주를 따라오라고 시키겠죠. 그러면 저 위에 박힌 괭이가 아래로 떨어져 아이의 머리에 맞을 거예요. 아이가 여기 앉아 있다면요. 그러니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내 살림을 맡으려면 그만큼의 분별력은 있어야지요. 당신은 참으로 영리한 엘제가 맞으니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한스는 이렇게 말한 다음 엘제의 손을 잡고 위로 올라가 함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며칠이 지나자 한스가 말했어요. 여보 나는 밖에 나가 돈을 벌겠어요. 당신은 들판에 나가 호미를 뵈도록 해요. 그걸로 빵을 만듭시다. 사랑하는 당신 그러도록 할게요. 한세가 떠나자 엘제는 맛좋은 죽을 요리해서 들판으로 싸가지고 갔습니다. 호밀밭에 도착한 엘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뭐랄까? 먼저 호밀을 뵐까? 아니면 밥을 먹을까? 우선 밥을 먹을래. 엘제는 그래서 엘제는 냄비에 뵈 죽을 몽땅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배가 몹시 부르자 다시 말했어요. 뭐랄까? 먼저 호미를 뵐까? 아니면 낮잠을 잘까? 우선 낮잠을 잘래. 그래서 엘제는 호밀밭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한세는 오래전에 집에 와 있었지만 엘제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세가 말했어요. 영리한 엘제를 두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엘제는 너무 부지런해서 집으로 와서 밥도 먹지 않는 거야. 하지만 엘제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자 한세는 밖으로 나가서 호밀을 얼마나 배웠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호밀은 조금도 베이지 않았고 엘제는 호밀밭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한스는 집으로 바람같이 달려가 작은 종이 달린 새 덫을 가져와 엘제한테 달아놓았습니다. 엘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 다음 한스는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었고 밖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고 영리한 엘제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엘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뗄 때마다 어디선가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제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자기가 진짜 영리한 엘제가 맞는지 의심이 들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나일까 아니면 내가 아닐까 하지만 엘제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잠시 어찌 할 바를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엘제는 생각했어요. 내가 나인지 내가 아닌지 집에 가서 물어봐야 겠어. 식구들은 분명 알고 있을 거야. 엘제는 대문 앞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제는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한스 거기 엘제 있어요? 그래요 엘제 여기 있어요. 한스가 대답 했습니다. 그 말에 엘제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하느님 그럼 나는 엘제가 아니로 군요. 그러고 나서 다른 문 앞으로 걸어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딸랑거리는 종소리를 듣고는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고 엘제는 아무데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 밖으로 달려나갔고 그 후로는 엘제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올바른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평양감사의 호통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세력가들이 모두 부패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평양감사 한 사람 때문에 억울한 아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적어도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지도자는 누구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